미국의 서부를 제외한 절반 이상 지역에 때이른 조기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이상 한파에 시달리는 지역은 네브라스카, 위스컨신, 미시건 등 중서부와 조지아, 엘라베마 등 남부, 버지니아를 포함하는 동부 일부 지역으로 4,300만 명이 때이른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의 화요일 아침 기온은 40도 안팎까지 내려가 전날 낮 기온 70도 이상에서 급락해 갑작스런 강추위를 느끼게 했습니다. 일교차가 극심해 독감 시즌에 감기 환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이른 이상 한파에 가장 직격탄을 맞은 지역은 중서부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지역에선 최저기온이 화시 15도 내지 30도로 급락해 결빈경보, 주의보가 발령됐고 일부에서는 폭설까지 내렸습니다. 중서부 네브라스카의 오마안은 화요일 최저기온이 화시 16도까지 급락하는 바람에 1871년 이래 151년 만에 이상 한파를 겪었습니다. 중서부 위스컨신과 미시건에서는 영하의 날씨에 최대 18인치의 폭설로 주덮였습니다. 동남부와 남부인 조지아 애틀란타와 엘라베마, 루이지애나주의 아침 기온은 화시 32도 안팎, 섭시로는 0도 안팎으로 때이른 초겨울의 동결경보, 빙판길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휴스턴 텍사스의 아침 기온은 버지니아와 비슷한 40도 안팎을 기록해 초겨울이 일찌감치 찾아온 분위기였습니다. 반면 시애틀을 비롯한 서북부와 서부지역은 온화한 날씨가 계속돼 오히려 산불이 확산되는, 대조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애틀의 낮 최고 기온은 화시 88도까지 올라가 폭염에 시달렸고 주변 대형 산불을 확산시켰습니다. 중서부, 남부, 동부 일부 지역의 때이른 이상한파는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말에는 이들 지역의 이상한파가 풀리는 대신 서부지역은 다소 쌀쌀해져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전국기상센터는 예보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